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뭐가 먹고싶을까? 바나나가 먹고싶어요 바나나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바나나 3개 3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고수룩돈 줘야죠 고수룩돈 줘도구나 준비하고 있었어? 네 장사 잘하는데? 네 네 뭐 사러 오셨어요? 계란이요 계란이요 네 계란이 어디있다 달걀 6개 달걀 6개 달걀 6개 달걀 6개 6개 5개 5개 다 여기 있습니다 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이 안내요 돈이 없어요? 그러면 안대는데 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? 계란이요 계란이요? 알겠습니다 달걀 6개 여섯 개들이 달걀을 드릴께요 달걀 여섯 개 간다 네 여기 있어요 언니요 네 자 여기 있어요 됐다 자 다음에는 뭘 사러 오셨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있지 무엇을 드릴까요 사과요 사과요 사과는 몇 개인가 사과는 네 개 사과를 드릴께요 여기다 지워도 되고 여기다 지워도 되요 네 개 사과 네 개 자 돈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여기 거시룩돈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소개 다시 가네 바나나 주세요 바나나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식빵을 사러 왔어요 식빵 주세요 식빵이 어디있나 어디있나 식빵 네 식빵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손 있어요 네 여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손 있어요 네 여기요 카드로 해 주세요 seal 더 네 여기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